손바락이 불어오는 여기는 화성 동탄 센츄럴파크입니다. 여러분 헬로비너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헬로비너스. 경기방송 공개방송에 담당하시는 우리 배영진 PD께서 각자가 이렇게 예쁜 걸그룹은 처음 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때서부터 자기 이름하고 소개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헬로비너스 막내 여름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헬로비너스 라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헬로비너스의 이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헬로비너스의 앨리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헬로비너스의 서혁입니다. 세 분이 한 사람 자리 한번 변호사예요. 여기 띄어서 세 분만 이쪽으로. 네. 띄어서요. 그래요. 거기 계시고. 자 그래요. 지금 혈압으로 죽을 것 같은 애가 있어가지고. 나오세요. 네. 지금 유일하게 기회야. 예예. 가운데 설 수 있는 기회 해줄게. 어머. 이 친구가 혈압으로 죽을 뻔했어요. 지금. 안녕하세요. 네. 너무 소요 질러서. 네. 네. 가운데서. 가운데서.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네.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제 내려가세요. 네. 자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이름이? 이름. 김태진입니다. 몇 살이에요? 스모 살이요. 스모 살. 뭐가 좋아요? 헬로비너스. 반여름이요. 아 그래요? 헬로비너스의 전체적으로 어떤 느낌을 좋아해요? 어. 다 이뻐요. 다 이뻐요? 뭐. 구멍이 없습니다. 네. 구멍이 없다. 네. 뭐 하시는 분이에요? 어. 백수. 백수. 네. 내려갑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네. 아니. 너무 소리 질려서. 더운 때. 돌아가실 것 같아서 제가 모시고 왔습니다. 저분한테 잊지 못할 추억일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희 헬로비너스 많이 사랑해주세요. 태진씨. 와. 네. 헬로비너스. 지금 대단하죠? 지금 인기가. 감사합니다. 네. 감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리더가 누구예요? 저예요. 아 그래요? 다들 언니 동생끼리 다 잘 화합하고 잘 지냈죠? 네. 사이는 정말 있습니다. 네. 숙소에서 지내요? 네. 숙소에서 지내요. 방이 세 개? 아니요. 두 개요. 두 개요. 세 개 옷방입니다. 하나 옷방입니다. 세 개인데 하나는 옷방이고요. 그럼 세 명이 어떻게 저희 한 방이에요? 저희가 네 명, 두 명을 이렇게 나눠서 하거든요. 네. 한 방이 너무 넓어서 저희 동생라인 네 명이. 안방서요. 안방서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헬로비너스의 다음 곡 또 청해드리겠습니다. 어떤 곡 들을까요? 네. 다음 곡은 최근까지 활동한 난뉴스리아라는 곡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헬로비너스입니다. 여러분 아시면 같이 따라 불러주세요.